오늘 안 됐냐? 죄송합니다, 이거. 미안합니다. 일주일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상을 좀 봐야 돼. 내 몸중이 팔아서라도 진짜 이 상황이 우선이 되겠다. 가죠? 가만히 해! 고크란이 또 나와서 와서. 세 가지요. 아이고, 형님들 왜 그러세요? 한 시간 맞으시면 가겠습니다. 오빠야, 오빠.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간을 좀 봐야 되겠다, 아이. 아니요, 얼마라고요? 그러니까요, 제가 간판동이거든요. 이길 또. 어, 광태야! 나이도 어린 놈이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. 나이는 너랑 동갑이지. 네. 아, 진짜.